부르미 섬을 대표하는 유명인사, 물개. 동물원이 아닌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도 신기해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게 지금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이게 물개 똥냄새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개 호텔인데 사실은 화장실이기도 하죠. 물개들은 번식기가 되면 특정한 장소에 모여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 명소가 바로 부르미입니다. 다리로 물개도 다리를 개처럼 굽네요. 워낙 영양분이 풍부하다 보니 검은 빛의 호주 물개는 물론 갈색의 뉴질랜드 물개까지 이곳으로 원정을 온다고 합니다. 마르지 않는 식량 창고이자 휴식처가 되어주는 바다. 그들에게 부르니는 보물섬입니다. 로버트가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부르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명물 알바트로스를 발견한 겁니다. 알바트로스를 발견한 겁니다. 3, 4미터의 긴 날개로 50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알바트로스. 지구상 가장 위대한 여행자와 한국에서 온 여행자인 내가 이렇게 부르니 바다에서 조우합니다. 3시간의 바다 여행을 무사히 끝내고 로버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울창한 유칼립투스 숲을 한참 지나 다다른 그의 집. 부인 미샤가 이방인을 맡습니다. 가장 자연과 가까이 사는 부르니 섬 사람들의 삶이 궁금했는데 고맙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5년 전 섬에 들어온 부부는 집을 모두 손수 지었는데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용수 또한 자연에서 얻습니다. 빗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친환경을 실천한답니다. 그들의 집은 작고 소박하지만 숲이 집 앞마당이란 사실만으로도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부부는 마당 한쪽에서 텃밭을 가꿉니다. 모두 유기농이라 씻지 않고 바로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고 신선하답니다. 물탱그를 재활용해 텃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을 만들고 천연 거름으로 농사 지어 신선한 먹을거리를 얻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시아가 또 다른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6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갓 나은 달걀을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큰 즐거움이랍니다. 매일 아침 마치 보물찾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마치 보물찾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마치 보물찾기를 바랍니다. 그의 저글링 묘기만큼이나 멋져 보입니다.